여기에 있는 금속 단자 여기 접지 부분 있잖아 그거를 2개를 해야지만 더 빨라진다 여기 1.5 볼트 짜리가 2개 3 볼트 짜리 전류량이 3 볼트 짜리 전류량이 전개하는 사람들은 기절 하겠는데 전기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절 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배터리 연결 시키는 단자가 지금 두께가 이렇게 두껍잖아 이렇게 두껍잖아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금속 단자가 이걸 두겨 볼게요 3볼트가 제대로 전류량이 흐른다고 여기가 이렇게 두꺼우면 뭐하냐 여기 모터에 그 이어지는 이 브릿지 자체가 전기가 흐를 땐 있잖아 전기 작업 안 해보내야게 어서 약을 팔아 전기가 흐를 땐 전선이 이렇게 100m 가 있잖아 그중에 한두간만에 얇은 것 있으면 그 얇은 것대로 전류량이 흐르는 거에요 전류량이 제대로 흐르자면 모든 구간에 동일한 두께의 전선이 있어야 돼 어디서 개소리를 해 그냥 그런 것도 믿어 아이고 영상에서 뭐 그렇고 겁나 웃기네 아주 약까지 파네 과열 문제 이거는 좀 근데 이것도 좀 과열 문제가 왜 발생하냐 모터가 너무 세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유튜브에서 영상 올려야 되는 것도 믿어 여기서 들은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이 얘기는 아니 이거 믿고 있잖아 지금 이거 두겹이라 빨라 진정 좀 해주세요 아니 겁나 웃기잖아 지금 아니 뭔 개소리를 해 전기하는 사람 들으면 기절하겠네 이거 겁나 웃기겠네 12V도 아니고 야 이거 24V도 버텨 이 정도면 이 정도도 깨면 아니 좀 진정하세요 저희 손님 이거 두개 넣으라는 거는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고 아 이거 두고 유튜브에서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두겹씩 넣는 사람도 있었더라 그렇게 카더라 브릿지가 네 모터가 가운데 심지랑 연결되는 브릿지 있잖아 네 브릿지가 되게 얇잖아 네 브러시 아니에요 브릿지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 브릿지라고도 하고 어떤 곳에서든 브러시라고도 해 옛날에는 아카데미 젠프 보면 브러시라고 브릿지라고 표현 되어 있어 네 어쨌든 그 요즘 뭐 미니카페 또 어떤 놈이 요즘부 해가지고 브릿지가 아니라 브러시 막 잊지 않았는데 아닙니다 여기 연결되는 브러시가 네 여기 빠져있네 여기 이게 얇잖아 네 얇죠 얇잖아 근데 여기만 이렇게 두꺼우면 되겠어? 내가 아까 말했지 않냐? 네 그렇죠 그래서 브러시 그냥 그 이게 두겹이고 이게 두겹이어야 빨라진다는 애는 220V 전선도 있잖아 한번 연결 안 해 보네요 6000W 에다가 6000W 에어컨이나 이런거 있잖아 거기 전류랑 최대 전류랑 끄집어 당기기 위해서 전선 연결 안 해 보내 드려 네 얘 모터가 왜 뜨거워 지겠냐? 일단 모터 자체가 힘이 너무 좋으니까 견디지 못해서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네 전기 에너지지 네 전기죠 너 고등학교 때 그 배웠지? 네 에너지 모두 못지? 네 에너지 모두 배웠지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네 근데 100% 바뀌지 못하니까 바뀌지 못하잖아 네 물류법칙상 그렇잖아요 어 바뀌지 못하잖아 그럼 뭐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죠 그렇지 그런데 봐 모터가 지금 그냥 이렇게 기어랑 연결 안 하고 냅두면 이게 웨앙 하고 돌면서 네 이게 별로 안 뜨거워져 그러면 네 안 뜨거워 안 뜨거워 근데 이거 손으로 꽉 잡아버리면 엄청 뜨거워지지 네 돌아가시고 왜냐면 돌아가서 운동 에너지가 발산을 못하니까 뜨거워지잖아 열 에너지로 그각화는 기어비가 낮지 낮으니까 모터가 이게 웨앙 하고 빨리 못돌잖아 기어비가 낮아 힘이 딸리니까 이게 잘 못돌잖아 어? 기어비가 낮으니까 힘이 많이 걸리니까 네 이게 손으로 그윽 잡고 있는 것이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모터 열이 뜨거워지는 거지 에크미니카의 3.5 대 1, 4 대 1 기호에다가 이거보다 훨씬 세 여기 보면 여기 여기 12만, 10만, 7만 8천 이 모터 있잖아 다 연결해도 안 뜨거워져 잘 돌아가면 잘 안 돌아가 잘 못 돌리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야 이거는 진짜 경악인데 병신들이 겁나 유튜브 방송한다니까 그걸 믿는 너희들이 더 병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돌려서 속도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지금 이걸 갖다가 고작 3볼트짜리인데 이거를 두 겨 끼운다고 세진다는 말을 믿어 지금 모터 브릿지가 지금 그렇게 이거 두 끼 단의 반밖에 안 되는데 전기 작업 한 번이라도 되는 사람 천명 데리고 와서 줄 세워놓고 물어봐라 전기선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구간이 얇은 전선이면 전류를 끄집어 당길 수 있나 그게 제일 얇은 전선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어서 아는 척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이 금속 부분도 두껍게 만들고 여기 모든 부분이 금속이 똑같아 그런데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정도 금속으로 있잖아 3볼트 전류랑 배터리에서 발생되는 전류랑 있잖아 땡기고도 남고도 애들이 왜 그러냐면 걔네들 차 운전을 안 해봐서 그래 너 자동차 휴지 있잖아? 12볼트지? 자동차 10볼트잖아 모르냐? 네 잘 모르기 좋잖아 모르지 자동차 중잘 알맞았으니까 12볼트보다 세잖아 자동차 배터리가 이거보다 전류량 훨씬 높아 그거 인마 그거 보면 안에 그 휴지 배터리 빼보잖아 그 퓨즈가 엄청 작다 그래서 퓨즈가 일정 이상의 전류량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끊어지게 돼 있잖아 거기에 있는 금속부 봐봐 20A, 30A, 15A짜리 12볼트짜리 이거보다 두껍다 이거보다 얇어 그래서 퓨즈 나가면은 그 그래 거기 있는 퓨즈 한 개 전류량이 이 금속부보다 얇다고 제가 들은 얘긴데 퓨즈가 나가면은 그 담배에 있는 그 은박지로도 개최할 수 있다 아 그런 게 뭐 의미야 지금 그게 지금 그거랑 관련 없는 얘기잖아 자동차 휴즈박스에 이렇게 암페어에 따라 휴즈가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 여기 30A짜리입니다 지금 뺀 게 30A짜리 30A짜리 그러니까 이거 30A 이상이면 요 가운데가 탁 끊어지죠 자 30A짜리가 요렇게 얇습니다 요 두께가 30A까지 견딘다는 거예요 12볼트 30A를 견딘다고요 3볼트 배터리 그게 뭐 스위치가 두 겹? 어이가 없어서 그 금속 단자가 지금 앞에 있는 2단자만큼 두꺼운데 지금 요거 하나짜리 이것만큼 두껍지 않아요 요거 튀어나오고 요거 하나 요만큼만큼 요만큼만큼 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 차 휴즈박스를 안 열어봤으니 씨 알리가 있나 미니카 하는 애들 걔네들 미니카 밖에 안 맞으니까 그냥 오만 오만 그냥 뇌피설이 다 튀어나와요 그냥 이 정도 금속부 정도면 지금 환풍기 이거 있잖아요 220볼트 이거 돌리는 여기 들어있는 선 한 가닥 있잖아요 그거만큼의 그 구리심이 양입니다 220볼트 이걸로 220볼트 환풍기 연결해 봐 잘 돌아가 안돌아 안돌아가라 100% 돌아가 이 정도 두께면 니가 안 믿기면 환풍기선 뜯어봐 이 안에 구리심이 얼마큼 있나 구경할만한게 마땅한게 아 요거 있네 할로겐 요거 220볼트 연결 쪽이죠 할로겐 50와트입니다 220볼트 연결 쪽이에요 이게 자 봐봐요 220볼트 선 일반적인 전선 이거 환풍기나 저기 우리 뭐 웬만한 그런 뭐 저기 전기기는 220볼트 견디는 선 두께입니다 요게 요정도 두께에요 요정도 두께 요정도 두께로 환풍기로 다 환풍기든 뭐든 웬만한거 다 됩니다 이거 당연히 220볼트 선이에요 야 이건 봐봐요 봐봐 이거라 야 니 눈으로 봐라 어 아휴 야 야 이게 3볼트 짜리다 야 어 이래도 우길래 이래도 금속단자이고 이게 3볼트 그러니까 이거를 두개를 끼워야 된다는거는 야 3볼트 에서 배터리에서 나오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암페어가 이게 부족하다는 뜻 아냐 어 야 220볼트 선이래 임마 어 와 진짜 아니 어디까지 뇌피셜을 할라 그러는거야 유튜브 등신들은 근데 그걸 또 보고 믿어요 안 믿기면 여기 요거 이제 인테리어 요즘 유행하죠 연예인 조명 요거 사서 220볼트 야 이것도 이거 사서 너희들 조칭한 쓸 필요 없어 등시들이라 이거 잘라가지고 가운데 있는 안에 있는 선 있잖아 그 얼마나 얇은가 봐봐 중국산 이렇게 전기기기는 안에 선이 되게 얇아 왜냐면 이게 소비전력이 낮잖아 같은 220볼트라고 하더라도 전류량이 조금만 흐르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얇아 알겠니 3볼트에 이정도 두께잖아 그럼 창호 넘치고 배 밖까지 나와 어 아 이걸 두개를 껴야 너 써야돼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쨌든 이거 3볼트 배터리 이빨 다 땡겨도 다 땡길 수 있는 충분한 금속부라고 어 야 별개소리를 다하네 유튜브에서 그걸 믿어대는 애들 진짜 병신이야 요건 천장에 있는 형광등이에요 요 선 하나로 요거 한 연결하고 이거 연결하고 또 이거 연결하고 뒷쪽에도 하나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연결했어요 여기 또 칸마이벽도 제가 다친거고 어 뭐 저는 미니카처럼 미니카처밖에 안 만진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사무실에 있는 전기랑 인테리어 작업 제가 다 했습니다 에폭지 작업이랑 여기 선반에 오이스템 발라가지고 끼우는거 당연히 2등기 작업도 하다가 말았죠 요 선이 스피커 선이에요 요 선이 스피커 선이랑 다 똑같은 선이 아니고 스피커 선 중에서도 안에 구리심이 220V 선에 중국산 220V 선 보다 내부 구리심이 더 많은 스피커 선이 있어요 그 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이 선 잘라서 보잖아요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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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 안됩니다 이거 이거 미니카에 들어있는데 이거 반도 안돼요 반도 근데도 지금 형광등이 몇개나 연달아 켜져 있어요 형광등 얘기하면 또 또 이런다 미니카 카페충들 또 걔네들은 지가 한번 생각한건 아니라고 끝까지 꼰대를 부리는데 아휴 야 너 궁금하거든 저기 집에 있는거 있잖아 조명이랑 환풍기라는거 있잖아 선 끌어봐 어 거기는 920이 얼마되나 어 아 220V 가 저정도 높게 된다 3V 22V 도 아니고 3V 아 전개하는 사람들 기절하겠다 기절하겠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는 다 병신개소리라고 하는거야 내가 유튜브 유튜브하는 애들도 그렇고 유튜브 보는 애들도 그렇고 그렇게 개무시하는 이유가 이런거에요 근데 이 말도 이해를 못해 왜냐면 미니카 하는 애들은 저기 전기를 소비전력이 많은 소비전력이 많은 어떤 전기기기가 왜 전선이 두꺼워야 되는지도 몰라 걔네들은 내가 전선을 교체하면은 전기가 세진다고 말하니깐 아니라고 끝까지 우긴 애들이야 걔네들 어 아휴 차단계 용량 끝까지 차단계가 30만폐 50만폐 있잖아 어 그 허용성까지 다 사용하기 위해선 전선이 두꺼워야 된단다 얘야 알겠니 또 모르는 애들이 유튜브에서 이런 아니 유튜브에서 이런 등신소리 겁나게 해야 되니까 이 병신들이 이게 똥인지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구독자 많은 사람이 말하는게 진리인줄 알아요 이 병신들은 그냥 대가리 박고 죽어라 그냥 뭐 이러면 끝까지